어? 저봐 이거 일 터졌다는 게 이건가 보다. 뭐 잘못했어요? 이때가 초봄이라 좀 추웠거든요. 이야, 안 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왔나. 아, 이 카드. 안 멈춰요? 오일러 고장이 있어요? 아... 빙고입니다. 아, 씨. 아, 인형도 진짜 많아. 아, 진짜 많아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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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초일라봐.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.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. 인형으로 그냥. 눈물을 채워버린다. 눈물이 가. 아... 고생했어. 노 왕... 노 왕 워터. 아... 화이. 브로큰, 브로큰. 어... 마이 가. 아, 보일러 고장 났어요? 터졌어? 아니, 뜨거운 물이 일단 안 나오더라고요. 여기. 아, 처음이었어요. 저거 진짜 당황하겠다. 우리 집에 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구나. 아, 그럼 형님도 씻어야 되는데, 그렇죠? 아... 아... 아, 여기만 빈자고 밖에는 굉장히 피곤하네요. 좋아할 거에요. 알겠죠. 아, 할 수 중에... 아, 난 아, 아... 아... 아이, 아이, 아이. 따뜻한 물이יג을 외치고... 아, 아니... 아, 아... 아, 아, 아... 네,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럼 뭐 하자고. 나는 깨끗한 수업. 아니요. 아니요. 이거 진짜 사질로 많이 봤어. 아니요. 1. 2. 3. 1. 2. 3. 2. 3. 오! 오! 아, 뜨거워. 진정한 메이드 활동이 시작됩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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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모든 냄비를 다 꺼냈네요. 저 배 좀 뽀샵 좀 해주세요. 김준이 배만 좀. 이미지가 있으니까, 연예인이니까. 어머, 어머. 어머, 옛날 생각난다.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물 데워가지고. 오, 맞아. 핫 워터. 아, 맞아. 이건 나라의 대통령을 보내고 싶고. 온 가족을 보내고 싶고. 홀드 워터? 라스트 핫 워터. 저는 서울메이트를 통해서 이미지 세탁이 아닌 드라이클리닝 정도 합니다. 이미지 드라이클리닝. 다시 태어났다 해도 되죠? 한 살로 하세요, 한 살. 오, 이거. 동시에 내가 두 명이었는데? 김준호 씨가 저렇게 다정당한 마음이 없거든요. 정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못한 분인데. 제가 서울메이트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